웹 Du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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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 웹 쉬운게 아뇨 웹 웹 웹 바닥 다 골러 내리네 쒸 허리에다 아이템 백 차주고 사고를 꺼내야지 와 뜨겁다 날씨 무지하게 뜨겁네 자 여기서부터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풍경 어? 왔어! 왔어 왔어! 나왔어! 나왔어 쓰레기 나왔어 쓰레기 나왔어! 오 역시 쓰레기 오 역시 쓰레기 이건 쓰레기 같다 소리가 깔끔하지 않아 소리가 깔끔한 것만 파야지 소리가 좀 껄쩍지근 나긴 한데 퍼부자 철수대기가 많네 이게 음료수 음료수 캔딱에 있죠 그게 굉장히 매너야 왔어 왔어 소리가 많이 안들어 근데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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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반지 아기 반지 아기 돌반지 아기 돌반지 이친 아기 반지 아기 아기 반지 아기 반지 왜 안나와 나왔다 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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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이거 대물 아 캔 따기 왔어 아 이건 뭐지 자연납인가 이거는 잠깐만 쓸만한거 나왔어 쓸만한거 이거 그거 같은데 쥐 모양 브로칭 그런거 같은데 만약 좀 약간 생긴게 쥐처럼 쥐 쥐 모양 브로치 그런거 아닌가 이거 은같은데 은 아닌가 센터를 못잡냐 이렇게 센터를 못잡냐 아 동전인줄 알았네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오랜만에 가 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으 이거 뭐야 수류탄이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여기 눌러면 터지나 왔어 반지 반지 으 으 으 으 뭔가 길다란거 같은데 땅을 이렇게 깊게 팠는데 으 으 땅을 이렇게 깊게 팠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이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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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를 옮겨야 되나 으 장소 옮깁시다 으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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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라고 말해줄게요 그런데 쓰레기를 잘 버려야지 와서 동지아는 더 시간 걸렸냐 응? 건반지인 줄 알았어 반짝반짝거리고 이래 응? 뭐야 봄 퍼뜨려 봄 퍼뜨려 봄 퍼뜨려 봄 퍼뜨려 이건 또 뭐야 이게 맞네 캔타까리 이 음료수 캔타까리가 진짜 많네 쓰레기 진짜 많았거든요 반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총알 끄퉁머리가 찌그러진건가 이게 내거 탐지기가 좋은 탐지기야 근데 단점이 깊이가 별로 안나가 정말 좋은 탐지기인데 부모님은 그 주인공으로 탐지기야 부모님은 그 주인공으로 탐지기야 부모님은 그 주인공으로 탐지기야 금반지가 나와야지 나왔다 나왔어 돈 나왔다 돈 돈 나왔어요? 어 드디어 돈 나왔어 1원짜리 1968년식 1원짜리 1원도 돈이다 너 어디서 왔어? 아빠랑 아빠랑 둘이? 아빠랑 둘이요 아빠랑 둘이요 아빠랑 둘이요 너 유튜브 누구 꺼 봐? 유튜브 봐? 누구 꺼 봐? 유튜브 누구 꺼 보냐고? 도티하고 허팝? 도티하고 허팝? 알지 혹시 영광은 안 보냐? 혹시 영광은 안 봐? 영광? 영광 안 봐? 봤어요 봤어? 응 형 영광이잖아 구독했어 구독했어? 구독했어? 구독해? 네 구독해 감사합니다.